대한예수교장 내 통합총회 신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신정호 신임 총회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시대를 겪으며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통합교단 내의 교회들이 연합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류영무 목사는 전방위적인 위기인일 때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며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. 이날 통합총회는 코로나19 특별 대책반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교단 내에 재난대책기구를 신설해 노해별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